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이 지원이 돼서 사놓기만 했던 거예요. 분위기 왠지 느낌 있죠? 심쿵! 아, 티눌프님 감사합니다. 왓썩 노노 갓썩 물결표 물결표 왜 이래? 왜 이래? 왜 안 하던지 돼? 적용이 안 되네? 팟빵에서 듣다가 오늘 실시간 처음 참여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무서운 얘기는 다 끝났고요. 지금 2부로 뒤풀리로 게임 방송하고 있습니다. 단편만 듣다가 2시간짜리 풀러들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죠, 그죠. 재밌지요. 안녕, 루카스라고 해. 뭐야? 도심에서 적당한 거리야. 어둠학에서 1시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아. 대화하기 2. 좀 잦은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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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 좀 전에 거기가 있었어.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그게 어떻게 사라졌다고 생각해? 싸움은 좀 했지만 그래 그래. 무슨 상황인지 납치된 건가? 어, 열어, 문 열어. 납치된 건가, 지금? 열리나? 안 열릴 거, 안 열리겠지. 당연히. 또, 또. 러시아 말인가? 연속된 건가, 지금? 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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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덩수라야, 그냥. 어? 운전하시던 게, 테넬프님이시였나? 풀려놨다 손도 풀렸다 어디에 갔었던거냐고? 뭐야? 누군데 쟤는 아까 운전하던 애야? 나갔다 내가 왜 찍을까? 이곳이 안 왔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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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구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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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묶어놨던거야? 왜 묶어놨던거지? 아 노르웨이어래요 이게 맞아 아 맞아 이게 노르웨이 괴담을 소재로 만든 게임이라고 들은 것 같다 어 노르웨이 이동 이동 이게 어디갔어 또? 아 저기있구나 저 남자가 나를 도와주는.. 도와주는거라고? 네 우리 채팅창에서 이 과장님께서 노르가 다니는 길은 노르이지 허허허허허 루카스 하하하하 과장님 너무 웃깁니다 하하하하 영..영혼을 담은 웃음 멱살 잡아도 되냐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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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안되는데 그렇게 목소리 내시면 치이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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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음악 왜 쓸데없이 음악 왜 이래? 뭔데? 음악 쓸데없이 음악 음악 오늘 이어폰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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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자기는 안 무서워 잘 비춰 으. 아마, 아매마. 아매마 자기야 자기야. 저기야 자기야. 오왓 아? 어 이거 뭐야. 오이. 으에에. 뭐야, 동물 시체야? 와... 엘크, 엘크인가 뭐 그, 그 그 거죠? 저기에. 으으윽 아니 야 제대로 비처스해지 이 시 밑에 뭐가 있는지 그냥 노르웨이 입니다. 노르웨이... 괴담을 소재로 만든 게임이래요 숲에 사는 뭐 그런 괴물 같은 거? 이거 사람 아니지 이거? 사람 형체 아니지 에이크 이 선생이 계산 에이크 조원의 왕이죠 에이크 녀석 하나가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야 같이 가 너 너무 빨라 깜깜해 여기 뭔 소리 와 별봐 별 와 갑자기 감성적이 되어버리네 자기야 우리 그냥 그만 가고 여기서 하늘을 좀 보자 별이 너무 예뻐 야 어디갔어 야 야 너 어디갔어 너 어디갔어 너 어디갔어 여기있어 여기있으면 여기있다고 얘기해야지 그런 달달한 사이는 아닌거 같은데 원래 이렇게 남녀가 어두운 공간에 같이 있으면 사랑이 싹트기도 하고 그런겁니다 공간에 같이 가고 싶어 어 어 이거 그냥 맨따 여기 여기다 트레딧 네, 일단 나는 지금 시작부터가, 뭐야? 이걸 같이 밀자고? 어머, 자기 멋있다. 쌍남자네, 쌍남자. 야우. 내가 먼저 갈 거야. 어떡해, 헐. 자기야, 자기야, 나 혼자야. 그래, 아니 손부터 좀 여기서 씻으면 안 되나? 어? 손을 여기서 씻고 가면 되지. 야, 너는 후레쉬도 없는데? 야, 나 후레쉬. 주면 안 돼? 무서운데? 무서운데? 자기야? 저기야? 나 무서운데. 어, 깜짝이야.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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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행운을 빈대 야 후레쉬를 던져줘 자기야 자기야 후레쉬 좀 던져줘 후레쉬를 끝까지 자기가 들고있네 화면 잘 보여요? 너무 어둡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그냥 볼만은 해요 아직까지는 뭘 깜짝이야 우와 우와 늪지대인가? 남매인가봐요 좀 어두워요? 그래? 잠깐만 옵션 그래픽 음.. 뭐 그렇게 많이 안 밝아지는데요? 그냥 이정도로 할게요 그냥 저거 뭐지? 수집된 이야기를 따로 볼 수 있나? 챕터 1 챕터 1 18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거는 해석 안해주나요? 왜 이건 한글로 안했나요? 수집된 이야기를 뭐야 이거? 너 너무 예쁘다 어? 뭔데 뭔데? 헐 건드려선 안 되는 것 건드려선 안 되는 것 건드려선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친절하네 오지 말라고 표시해 놓은 거였구나 그럼 어디로 가야될까 어디로 가야될까? 아니 저기 너무 이쁘길래 가봤지 뭐지 근데 저거? 뭐지 근데 저거? 분위기 참.. 분위기 지린다 흠흠흠 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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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뭐였어요? 어 소름 우와.. 봤어요? 우와 나 지금 소름 돋았어 게임은 엄뻑이 위입니다 달리기 그렇지 게임엔 달리기가 자고로 달리기가 있어줘야되는 법이지 뭐지 여기는? 집있다 계십니까? 이제 후레쉬 하나만 뭐야 이거? 그냥 깡통 카드 뭐야 이거는? 뭐하는거지? 냄비 받침 같은데? 흰성한 희생 이건 또 뭐야? 이거 손어공 손어공 머리에 씌우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의무 저거 오빠 어디갔어요? 글쎄요 이놈의 시끼 흥 이거 뭐야 인형 나무 인형 어 후레쉬 하나 주지? 나? 어휴 어휴 쟤 뭐야 쟤 어 깜짝이야 뭐야 어 어 이거 뭐야 이걸 내리고 돌려? 오 밑에는 X 그래 됐잖아 그래 내려 여기가 표시가 안되있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내려? 반대 아니야 이렇게? 응? 아닌가? 이렇게인가? 됐다! 에잇 에라이사람들아 반대였어 반대 이거를 이렇게 어? 뒤집은 그게 반대였어 에이 어 쟤 뭐있다 쟤 쟤 뭐야 쟤 뭔데 쟤 왜 따라오는 왜왜왜왜 따라오는 건데요? 왜왜왜왜왜 왜왜왜 왜왜왜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안 닫아져? 아니 왜왜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문에 탈 수 있나? 요건 켰는데 어떻게 해야돼 왜 못타지? 요건 켰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으으으으 으으 왜 따라오는 거야 오 뭐야, 오 뭐야, 오머 ou 오메오메 왜, 이걸 왜 갑시다 출발, 오라이 오라이 오라아이 아 if 아 비켜줄래 야... 길막 하면 어떻게해 아 저렇게 되는거야 쟤처럼 되는거야 쟤한테 죽으면 그럼 나도 막 이러면서 다녀야 되는거야 와 소름이 나와 어둡기만 겁나 어둡고 타는 기계에 스위치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이제 보자 타고 나서 스위치를 작동하면 되는거야? 저 저기서 근데 캠핑하는데? 저거 뭐 왜 캠핑하냐? 나 여깄거든? 야! 나 여깄다! 컴온 컴온! 엄마야 돌아서 가서 요 안에 스위치가 있다고요? 아 있구나 아 아 왜 이걸 몰랐지 왜 나는 얘 스위치를 생각을 못했을까 케이블카 좋고요 뭔 음악이야 뭔 음악이야 늪지대 관광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뭔데 응? 어 공연까지 어 지역축제인가봐요 이거 좋네요 엄청 무서운 애라고요? 제가 나중에 엄청 무섭게 나오나봐요 뭐야 뭐야 왜 까매 여기요? 어 사람 놀리키지 마세요 허허 로딩중이라고 좀 써놓든가 로딩중이면 아따 기네 됐다 도착했습니다 허허 되게 기네요 오 문도 자동문인데 알고보니까 여기는 놀이동산이었다 익사한 영혼 익사한 유령은 습지에 빠지고 몸 주위의 영토를 지킵니다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무서운 방법으로 가져가고 파괴할 것입니다 아 아까 봤던 애가 익사한 영혼이구나 물귀신이구나 물귀신은 물밖으로 못 나오는데 이날은 나올 수 있나보네 물귀신인데 왜 관절은 왜 내 관절은 왜 다 꺾는거야 응?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쪽에 있다 응? 뭐 있다 얻었어요? 바닥이 습해서 아아 그럴수도 있겠다 습한 그 기운에 맞아 맞아 우리 물귀신도 비 많이 오는 날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런 개념이겠다 여기도 이 땅 자체가 굉장히 습하니까 뭐야 여기 지나가는거야? 어우 저 손 안 씻어갖고 아까 그 피 어휴 아휴 감사합니다 가필드님 난 만원 썼는데 회 30만원으로 자동 바뀌지 어 뭐가요? 만원 후원한다고 했는데 30만원 후원으로 자동으로 바뀌었다구요? 그래? 마음의 소리 아닌가? 어? 내 손은 만원을 눌렀지만 내 마음은 아아 왓썹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던진 말이 의미있게 받아지면 그때도 참 당황? 응? 왜? 왜? 그런적이 있었어? 어휴 깜깜해 야 걔 어디갔어? 후레시 걔 왜 안와 영하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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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심쿵 Max thời ㅎㅎㅎ ㅎㅎㅎ 가필드님 또 8,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아 아 지렸습니다 방금 후원 타이밍 ㅋ ㅋ ㅋ ㅋ ㅋ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ㅋ ㅋ ㅋ ㅋ ㅋ ㅋ 아아 심쿵 ㅋ ㅋ ㅋ 방금 손이 튀어나와가지고 ㅋ ㅋ 뭔 소리야? ㅋ ㅋ ㅋ 아까 걔인가봐 갔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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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ara 네? 어? 무서운데? 네, 가겠습니다. 어? 뭔데? 뭔데? 아니, 저기 소리가 나서 가본거에요. 반대로 갈라고 간게 아니라 내가 길을 헤맨게 아니라 어, 무서워. 어? 됐어. 난 쫄지 않을거야. 나는 간다. 내가 갈 길을 간다. 이런거 쫄진 않아. 막혔는데요. 여기 있군요. 여기, 내가 지금 왔던길 되돌아가는거 아니죠, 지금? 길이 비슷비슷해. 잠깐만. 되돌아가는건가?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야. 어? 어? 되돌아가는거 같은데? 지금은 되돌아간거 맞네요. 지금은 길을 잃었네요. 아까 손 그렇게 안컸는데 들리는 소리는 엄청 큰 거인이라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 소리가 주는 공포. 이쪽으로 가야되나, 그럼? 쫄아서 도망. 호흡. 오후. 후레씨 좀 제발. 자비좀. 밤에, 밤에 아무도 없는 산에서, 어? 어? 보름달만 휘황청 밝은 이런 산속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어? 다시 기찻길인데? 설마 나 지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거 아니겠지? 어? 오! 우와! 저 뭐야? 우와 되게 귀엽다 에이야! 야야! 너 되게 귀엽다 야 너 본동이가 작고 있던 너 같은 거인 어? 귀여운데 쟤는 안 무서운데? 야 소리만 날 때가 무서웠다 야 너 야 너 씻으러 가는구나? 아이 씻네 그래 그렇게 깨끗이 씻어야지 네빠디актер У유 다니리 아랫니 말일시간 된다고 아무도 없다고 하면 귀신 나온대요 뭐여? 거기도 씻는데 손 안 씻는 주인공 나는 어디까지 달리는가 뭐지? 저 봉은 뭐지? 뭐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진 않네요 네? 딥답 웃을 줄 알았더니 여기 내려가야되나? 호우! 호호우! 헤일버그! 전화! 어! 전화! 전화가 저쪽에 있나봐 이제 이 선, 전선을 따라서 가보자 트롤? 어... 트롤 같은 걸 수도 있겠다 뭐야? 못떨어... 못떨어가는데? 못떨어가요 일로 가면 되나? 오우! 저 뭐 이상한 건물 보인다 저장고 같은데? 오... 어? 뭔 소리야? 어? 변태귀신들! 후... 하아... 후... 하아... 어? 하지마라... 여기 물이야? 끄세한 건물 infused 너가 저장고 어? 여기다... 길에 있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뭐 들어가지? 이리로 가야되나? 어 여기 길 있다 뭔소리 또 길 어딨어 길 길 길 길 저 있다 저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되지 일로 가볼까 저거 뭐야 저거 있나봐 이 벽 돌 뒤에 뭐 있나봐 갔나 갔나보다 뭔가 길이 계속 나오는 것도 왠지 무서워 왠지 막힘없이 막 계속 가는 것도 무서워 뭔소리야 지려버리는데 소리 안녕하세요 길이 계속 계속 나와 안 끊겨 오 이 소리 뭐야 점점 소리가 많아져 오마이갓 뭐지? 뭐지 뭐지? 야 무서운데 무서운데? 뭐야 깜깜해 뭐야 깜깜해 뭔 소리야 도대체 여기 길 있다 네 왔어 맞습니다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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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아니구나 난 뭘 본거지 막 신기루가 이상한게 보여 여기 막힌 데 아니야 찾았어 찾았어 만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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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거 뭐야 별로 안 무섭다고 하니까 총 출동하나봐요 그렇게 목소리가 다른 이유는 괴담을 읽는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뭐 먹냐 너 자기 팔먹는거냐 저기 뭐 먹고 있었어 지금 자기 팔먹었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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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